안녕하세요 강사연입니다. 오늘은 한번 간술재수가 정해진 경찰과 도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재수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스킨을 바꾼건데 그 스킨이 안나오네요. 아직 그 스킨으로 영상을 한번도 안찍어서 어떤걸로 했는지 모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저 총총총 내가 주울거야. 저 내가 주워야돼. 오케이 좋았다. 안돼 나 죽기 싫어. 아이고야 제가 죽어버렸네요. 괜찮아요. 꼭 타옥을 시도할거에요. 좋게요. 오케이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밤. 계획을 짜 놓도록 하지. 오케이. 빨리 감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놓고. 뭐지. 오늘 저녁을 계획을 짜는 타옥. 이거 뭐지. 터록장인가봐. 터록장인가봐. 출석하세요. 오키도키 다이키. 탓. 점프 탓. 일단 밥부터 가져가야지. 점심도 점심식사. 이따가 타옥 시도할 때 이것 좀 챙겨가야되겠다. 혹시 배고플수도 있으니까. 혹시 배고플수도 있으니까. 흠흠. 벌써 난. 난 왜운지 모르겠다. 오빠 한번 개고팠다고 왔다. 오빠 두명 개고팠다고 외우는거야? 아이 참. 짜증난해. 그래도 난 탈출할 수 있어. 이 망치. 이 엔지. 이 점심식사까지 다 챙겨놨으니까. 난 할 수 있다. 오케이. 이제. 더보기의 식. 하려면. 클릭하세요. 점심식사 시간이잖아. 빨리 문 다시와. 언제 저녁 될거지? 쌍쌍. 난 그냥 탈출할거야. 오늘 저녁에. 음. 경찰만 조정할 수 있고. 어. 탈출하기 한번 시도하면. 한 번 경찰로도 해볼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흠. 아직 그게 안 남았네. 어. 아 친구야. 어떡해. 우리 친구. 흡쩍 흡쩍. 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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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나이 첼쓰. 흠. 흠. 저기 들어가면. 경찰들한테 잡히지않나. 쉬폰. 쓰인것이. 아잇. 잡나. 아씨가 이거네. 어때요? 자유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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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 예. 헛차. 아 저것도 아니야. 예. 는. 지금. 검찰들. 누우면. 한 명씩부터 철이야. 아 제가 아니. 절대 못해. 영어뜬. 강경 mare. 의묷. 른 춥. 갑자기 emer궤. 이른뷸. 과연. прид merk room. 형. 씌우. 음. outset. 채우. 그럼言. 자유씨 안돼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망치가 병기를 이렇게 하면 언젠가에 뿌셔주셔서 이 밑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경찰은 여기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한번 해볼까 열심히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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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푸셔주려나 며칠 걸리나 딱 딱 됐다 오케이 탈출한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고 나서 싹 어떻게 해야지 이기부터 어떻게 하는거지 막혔네 어떻게 하는거에요 여러분 아 어떡해 이겼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가는거야 안되겠어 죽어 한번 죽어야 되겠어 여러분 그냥 한번 경찰로 한번 해볼게요 경찰로 구분한다 몇분도 한번 어 안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해요 경찰 그게 다 꽉 찼대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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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경찰을 죽여서 이제 죽이려면 어떤 키를 클릭해야 F4를 클릭하면 돼 F4를 클릭하면 돼 다 아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나오는거야 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나오는거야 경찰들 빨리와 내가 너희들 죽여갖고 카드 얻어 탈출할거 아니야 경찰들 좀 이데요 타옥은 성공인가 아닌거같은데 네 탈출 반가왕왕 오케이 여러분 저희는 탈출한거입니다 드디어 타옥자는 운명이 생겼어요 아 저기도 타옥자가 있네요 타옥자 조명 이제 타옥자 나도 될것이야 아 그치 바보랑 챙겨왔는데 오케이 친구야 같이가자 오케이 좋아 나 데리고가 아이고 걸어갑니다 알뜰 재설정하면 저기요 가지지 않나 아닌가 괜찮아 오케이 바바바에 와줬어요 차 생성 차 생성 일단 6분동안 1분동안 작전을 짜고 그리고 3분동안 이제 딱 해서 경찰 침범한 경찰 거기에 어쨌든 내것을 만드는거야 정찰들 정찰들 2분동안 근데 어 총선은 또 어떻게 왔지 기다려봐 여기가갖고 저기 가는거 형 아 히프트는 빨라지구나 이거 레밍턴 그리고 이것도 챙기면 오케이 하고 하고 됐다 가자 가자 어 이제 우리는 최고의 모험주여서 나갈거야 모험주여 야 바로 경찰에 있는곳으로 출동 니 아니야 가자 어 니야 나도 같이 가 좀만 애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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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신나서 점프를 하다가 그만 아이구야 내가 저 경찰 안갈이 침범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구 자 내리고 어디 보자 여기로 가는거였던거 같은데 한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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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잘된거 같은데 잘 된거 같은데 이 친구야 나 좀 데리고 가 나 모르겠다 어쨌든 어떻게 가지 망했네 아 최악을 채워놓고 올라가 아이고 아니야 더 위에 올라가야돼 최악을 다 채워놓고 엉? 이거 뭔지 알겠어요 저 działa 최악을 좀만 더 채워줬고 아 저 guilty 그런데 또 떨어졌어 여러분 어떡해요 이거 올라가야 되네 자 최악을 좀만 더 채워놓고 자 최악을 차고 있어 밑에 이거 파랑색이 최악을 차는거거든요 즈게 최악을 차고 있어 최악을 차고 있어 아 이번에도 안됐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체육은 저한테 아직 많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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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가 많은건가 체육이 없다 안돼요 안됐겠다 이건 한번 나중에 시도해볼거구요 그러면 나중에는 안될수도 있구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